서산시가 우주항공청 주관 공모에 선정돼 도심항공교통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합니다. 시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0억 원을 들여 부성면 1원 간척지 B지구에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심항공교통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센터 구축으로 생산유발 480억 원, 부가가치 260억 원, 257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